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 유럽의 심장 파리가 한국의 케이팝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지난 4월 6일 한국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연 슈퍼주니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올라오는데 저희를 상징하는 파란색 불빛들이 막 흔들리는데 누군가는 케이팝은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실체는 없다고도 했다 그들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다 K-POP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유럽의 자존심 파리도 깜짝 놀랐다 K-POP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유럽의 자존심 파리도 깜짝 놀랐다 꿈을 꾸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프랑스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꿈도 못 꿨었는데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스타 슈퍼주니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 슈퍼주니어의 상처와 눈물 땀과 열정 꿈을 향한 그들의 또 다른 슈퍼쇼가 시작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밤 일정을 마치고 슈퍼주니어의 맏형 이특이 숙소로 돌아왔다 벌써 준비 된 거야? 뭐야 뭐야 일본에서 방송한 거야 아 떴다 오빠? 응 최근 은혁과 동해는 일본에서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슈퍼주니어 안에서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는 유닛이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랑스 하는 거지? 나 월요일 너 성 슈퍼주니어 아 프랑스 말 하나도 모르네 큰일 났다 봉사 오늘 티타임의 화제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파리 단독 공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 갔는데 막 텅텅 비했고 그때가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멤버들은 누구나 다 각자 생활이 있고 싶고 각자 방이 있고 싶지 싶어하는 멤버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더라도 그냥 같이 붙어서 자고 싶고 맨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잠 한 두 시간 못 자더라도 그냥 재밌게 떠들다 자고 싶고 그래요 야 근데 내가 좀 여기서 느끼는 거는 난 아직도 신인 같다? 그치? 느끼지? 난 지금도 내가 TV에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 너 신기하지? 넌 아닌 거 같다 넌 되게 좀 선배같은데 이제? 어 선배같은데? 난 아직도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뭔가 더 할 수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엑소 거기 갔는데 뭔가 내가 되게 큰 형이 된 느낌이었어 그치? 그게 약간 그래서 우린 맨날 보니까 언제 봤지? 중3 때 보고 중2 때 보고 형도 중2 때 나 중2 때 보고 하니까 중2 때 모습, 형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게 그냥 계속 남아있어 진짜 함께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렇게 슈퍼주니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같이 견뎌야 했다 나는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네 난 집에는 돈도 없고 뭐 학비는 늘 그런 여유도 없는데 경쟁자들은 또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장점이 뭔지 내가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게 됐고 힘들 때마다 계속 음악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5년 13명의 멤버로 데뷔한 슈퍼주니어 하지만 비슷비슷한 아이돌 그룹에다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멤버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네는 재활용 그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희경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최고가 돼보자 더 올라가 보자 계속해서 힘을 줘요 노래 4분 나오는데 진짜 뭐 몇 초 나오고 몇 초 나오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흔들려도 아무런 두세 명이 흔들려도 다른 멤버들 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뭐 힘든 일 있으면 좀 이겨나가고 그런 면에서 정말 멤버들이 많은 게 지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데뷔한 지 8년 리더 이특도 흔들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멤버들이 있었고 그들을 믿고 힘을 준 팬들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나? 이거 홍삼인데요 먹고 안 먹고 공연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까서 어우 좋은데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요? 힘이 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저희가 라디오를 하면서 한 번도 라디오 DJ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직접 이렇게 감사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이특은 아직도 가수가 된 이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그래서